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100문장만 외우면 영어회화 초보, 정복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이랑 오늘도 10가지 문장을 배우고 외우고 읽어볼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딱 두 개고요. 그 두 개의 포인트가 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뭘 배웠었냐면요. 비동사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비동사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걸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 학생인가요? Are you a student? 물어봤습니다. 대답할 때요. 네, 맞아요. 저 학생이요. 이야기할 때 Yes, I am. 아니면은요. 아닐 때는요. No, 아닙니다. I am not. 새해 쓰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요. 일반 동, 아니 비동사를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에 일반 동사를 배우셔야겠죠. 일반 동사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Do you like coffee? 커피 좋아하세요? Do you know? 손흥민? 손흥민 선수 아세요? 등등. 일반 동사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문장은 너무너무 많죠. 누군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질문을 했다.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Yes, No.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근데요. 너무 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저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그러면 네, 이게 아니고요. 영어로 대답할 때도요. 네, 좋아해요. 내지는 네, 그래요 정도로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아래 줄로 가볼게요. 우리가 대답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 없는 방식 Yes, No. 로 대답하는 방법도 있지만 마지막 줄을 보면요. I의 전체 문장을 다 말해줍니다. 이렇게요. Yes, I like coffee. 커피 좋아하세요? 물어봤으니까 네, 저 커피 좋아해요. 라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와 반대로 안 좋아하면 No, I do not like coffee.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I like coffee. 를 부정하려면 I don't like coffee. Do not 넣으면 되죠. 여기까지 아셨으면요. 이렇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문장을 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정답을 좀 정해놨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말은 이래요. Yes, I do. 가운데 있는 검정색 줄 내지는요. No, I do not. 내지는요. 줄여서 No, I don't.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비동사로 대답했던 거랑 똑같아요. 비동사로 당신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비동사를 가지고 대답했죠. 일반 동사로 질문을 하면 일반 동사로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냥 이 일반 동사들이 Yes, I like. 이렇게 대답하셔도 되지만요. Yes, I do. 라고 좀 세련되게 대답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모든 일반 동사를 뭘로 물어보던 일반 동사를 물어봤으면 Yes, I do.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정답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네,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내가 이게 맞을 때는 Yes, I do. Yes, I do. 자, 그게 아닐 때는요. No, I don't. No, I don't. 자, 이게 맞는 표현이 이래요. 이렇게 해서 세련되게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요. 물론 그냥 Yes, No, Yes, I like coffee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다만 우리 백문장 외우는 그 와중에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아마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외우셔야지 나중에 이렇게 말이 나오고요. 이렇게 말이 나오면 맞고 또 세련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가볼까요? 자, I, 나에 대해서 대답을 해봤어요. 그러면은요. 그 아니면 그들 우리 등등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봐야겠죠. 자, 똑같습니다. 일단 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Does he like coffee? 그 친구 커피 좋아하니? Does he know 손흥민? 그 친구 손흥민을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요. 자, 정답은 이래요. Yes, he does. No, he does not. 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요. 우리 질문할 때 Do you? 라고 질문하죠. Do we? 라고 질문하죠. 근데 이 두가 does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요? she, 그녀, he, 그, 그리고 it, 마지막으로 단수 주어, 주어 하나 있는 녀석들한테는 does, 쓴다는 거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할 때, 부정할 때, 대답할 때, 다 두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이 네 개의 녀석들은요. does, 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히로 물어봤으니까요. 히로 대답할 건데요. Yes, I do. 였죠. 그게 Yes, he does. 가 돼야 됩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그는 Does he like coffee? 물어봤을 때 대답은요? Yes, he does. Yes, he does. 좋고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려면요. No, he does not. 내지는 No, he doesn't. No, he doesn't.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장의 끝부분부터 해서 이번장의 앞부분까지 여러분이랑 같이 대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요. 비동사로 물어보면 Are you happy? 당신은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Yes, I do. 라고 대답하면 안되겠죠. 비동사로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으니까 Yes, I am. 이라고 대답하면 되고요. 일반 동사를 가지고요. Do you like coffee? 커피 좋아하세요? 물어봤을 때 Yes, I am. 대답하면 어색하겠죠. Yes, I do.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헷갈리시면요. Yes, I like coffee.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자, 뒷장 넘어가서 사실 더 중요한 것만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I am drinking tea. 라고 되어있어요. 자, 제가요. 여러분께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문장을 이루는 데는 주어라는 게 하나가 필요하고 동사라는 게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비동사를 쓰는 문장 하나, 일반 동사를 쓰는 문장 하나로 해서 양쪽을 큰 축으로 해서 우리가 늘 배워나가고 연습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I am drinking tea. 보세요. I am. M이 있으니까 비동사도 있네요. 근데 drink. 라고 하는 일반 동사도 있습니다. 마시다. 라고 하는 동사.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같이 쓰는데요. 이걸 왜 이렇게 쓰느냐면요. 무엇무엇을 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요. 나는 차를 마셔. 랑 나는 차를 마시는 중이야. 랑은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 그냥 I drink tea. 라고 해서 나는 차를 마셔라는 표현은요. 나는 차를 못 마시지 않고 차를 마실 줄 알고 가끔 차를 마신다는 표현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나 학생이야. 라고 하면 오늘도 학생, 내일도 학생, 어제도 학생이었다는 그냥 단순한 표현이에요. 단순한 표현인데 정확히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헷갈려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비동사 쓰시고 그 뒤에다 여러분들 쓰시고 싶은 동사 쓰시고 뒤에다가 ing만 붙여주면 됩니다. ing는 어떻게 읽냐면요. ing 하고 읽어요. ing. 네, 한번 따라 해볼까요? ing. 그래서요. drink 뒤에다가 ing 붙어서 drinking 이 됐습니다. drink 뒤에 ing 붙어서 drinking 이 됐어요. 자, 세 번째 줄 볼까요? 초록 색깔이 있는데요. I drink tea.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죠. 일반적으로 나는 차를 마셔. 나는 일반적인 문장을 현재 나는 지금 차를 마시는 중이야. 친구 전화 왔어요? 뭐 하니? 어, 나 차 마시는 중이야. I am drinking tea. 네, 이걸 문법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 더 정말 많은 세계가 있지만 음, 여러분 이건 정말로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읽고 외우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무언 무엇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요. 비동사 쓰시고 동사 뒤에 ing 쓴다. I drink tea 아닙니다. 저랑 같이 이 문장을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I am drinking tea. I am drinking tea. 다음 문장이에요. 자, I am reading a book. I am reading a book. 자,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겠죠? read, 읽다. 근데 reading이 됐어요. 어, reading이 되면 앞에 비동사 했을 때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음, 나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야. 엄마가 어, 너 뭐 하니? 와서 밥 먹어라. 어, 엄마 I am reading a book. 나 책 읽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을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예전에 다시 배우는 영어 회화와 문법 시간에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아우, 금방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연습해서 입에 뵐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read 읽다가 읽는 중이야 라고 바뀌려면 am reading 으로 바뀝니다. I read 가 I am reading 으로 바뀌어요. 자, I work 나의 일해가 어떻게 바뀝니까? I am working work 가 am working 으로 바뀌고요. I study 나 공부해요. 가 I am studying 으로 바뀌어요. study 가 I am studying 으로 바뀌고요. 달리다 learn 이 I am learning 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너무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강의를, 예전 강의 I am 관련된 제 강의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문법의 형식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어떻게 하죠? 그 ing가 됐던 비동사가 됐던 일반동사가 됐던 각각의 주어에 적용했을 때 문법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 번씩 보게 됩니다. 똑같아요. 자, you are watching YouTube 라는 문장이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am working am studying 배웠는데 이번엔 are watching 이 됐어요. are watching 왜 are 됐죠? am 이었는데? 네, 쉽습니다. 앞에 you가 왔기 때문이에요. 짝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주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짝꿍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비동사는요. 네, 근데 그게 별로 어렵지도 않은 게 우리 입에 이미 배 있어요. he 하면 그 다음에 뭐 나오죠? 비동사? is가 나와야 돼요. you 하면은요? are이 나와야 됩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 문장 한번 따라해볼까요? you are watching YouTube 자, 무슨 뜻일까요? watch watch 하면 우리가 보다라는 표현도 많죠. 그냥 보다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지나가다가 어? 의도치 않게 친구를 봤다? see 보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자세히 그 친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잠깐 동안 자세히 보는 건 look 라고 해요. watch 하면 우리가 유튜브나 수업이나 영화 같은 거 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보는 걸 watch 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 주어를 앞 아니 비동사를 주어에 맞게 짝꿍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볼게요. she he is은 짝꿍이 is죠. 그래서 일하다 라는 거 갖다 붙이려면 she is working he is working it is working 이 되겠네요. 그리고요 we are working they are working you are working 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it is raining 무슨 뜻일까요? 날씨 이야기할 때 그냥 it is 쓴다고 저랑 같이 배웠습니다. raining rain이 비구요. 비가 온다는 거고 raining 하면 비가 오는 중이라는 거예요. 오늘 날씨 어때? it is raining 오늘 비 와 지금 비 오고 있어 라고 보시면 되구요. 날씨를 표현하는 표현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 rain 비가 내리다 내지는요 snow 눈이 내리다 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있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요 it is 쓰시고 뒤에다가 raining snowing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날씨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 제가 옆에다 좀 써놨어요. snowing 옆에 it is sunny 해가 쨍쨍한? 해가 있는 날이다. it is sunny warm 따뜻해요 hot 뜨겁습니다. cold 추워요 windy 바람이 붑니다. cloudy 위에 구름이 많이 있어요. 등등으로 날씨 표현하실 수 있구요. 여러분 이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네 비동사의 짝꿍 찾으시구요. 또 일방동사 뒤에다가 ing 붙이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구요. 마지막 장 한번 가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헷갈리시는 부분 제가 책임지고 정리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장 보시면 문장이 조금 기네요. 읽어보겠습니다. I'm working I'm not watching TV I'm working 네. 이라고 있어요. I'm not watching TV TV 보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거에요. I'm working 아까 배웠습니다. 네. 이거를요. 나는 무엇뭇 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나는 무엇뭇 하는 중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려면 I'm not 을 붙이시면 돼요. 어디요? 비동사 뒤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같습니다. I'm a student 학생이에요. 근데 학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했죠? I'm not a student 자 어떻게 해요? 비동사 뒤에 not 붙였네요. I'm not 똑같아요. I'm working 이걸 부정하려면 I'm not working 이 되면 돼요. 쉽습니다. 저랑 같이 문장 전체 한번 따라해볼까요? I'm working I'm not watching TV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뭇 하는 중이 아니다 비동사 뒤에다가 not만 붙이시면 완성이 됩니다. 똑같죠? 똑같이 모든 주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비동사 뒤에 not만 붙이시면 돼요. He is She is not We are You are not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She is not eating She is listening to music She is not eating 그녀는 먹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She is listening to music 그녀는 음악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She is not eating She is listening to music She is not eating She is listening to music 그래서요. 여러분들 다음 장 넘어가서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I work 나 일해요. 나 일해요. 두 번째 줄이요. 부정하려면 어떡하죠? 나 일 안해요. I do not work. Don't 넣으면 되겠죠? 오늘 배운 거예요. 나는 일하는 나는 일해요가 아니고 나는 일하는 중이에요. 지금이요. I am working. I work 에서 비동사가 들어오고 뒤에 ing가 붙었네요. I work 에서 I am working 이 됐습니다. 나는 일하는 중이 아니에요 할 때 I do not working 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비동사 뒤에 그냥 나만 붙이면 돼요. I am not working 애초에 이해 다 하셨던 분들은요. 이거 하나 쫙 보면서 어 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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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끄덕끄덕 하시겠지만요. 이해가 아직 조금 안되신 분들은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요거 잠깐 멈춰놓으시고요. 혼자서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면요. 한번만 써보세요. I work I don't work I am working I am not working 한 문장만 더 해볼게요. I read a book 나는 책을 읽어 I don't read a book 나는 책을 읽지 않아 I am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읽는 중이야 I am not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 아니야 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벌써 여섯 번째 강의까지 했네요. 이제 7, 8, 9, 10 40 문장만 더하면 우리가 100 문장을 채우게 됩니다. 그 전에 있는 문장들이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께 필요한 것만 순서대로 축축축축 뽑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력이 되신다면 그 문장들 외워두시면 사실 문법적인 설명을 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살다 온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거 왜 맞는 거야? 이 문장이 왜 맞는 거야? 그러면 걔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냥 자연스러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익스 그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문법 구조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요 외우시고 써보시고 따라해보시는 노력이 여러분을 조금 더 발전하게 만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하신 하루 되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서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